러블리에즈 신기하다 근데 봐봐 러블리에즈 여자친구였다 여떤니라니 지금 우리는 항상 영원히 여자친구야 러블리에즈지 맞아 신기하다 진짜 우리 팬들은 신기할거야 내가 맏언니잖아 근데 언니랑 나의 모습이 좀 신기해 근데 난 니가 언니랑 말이야 저는 니한테 맞았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마실만했어요 내가 동생같으니까 마실만했기 때문에 동생같으니까 저는 동생들보다는 언니오빠들 대하는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근데 언니도 그렇대요 나도 언니오빠들이 편해 동생같아 귀엽지않아요 동생같아 귀엽지않아요 니가 동생인거 알지 나보다 몇살 동생이지? 한살밖에 안동생이야 언니 몇월생이에요? 나 몇월생이야? 12 나대네 나는 거의 96이야 예쁘면 다 언니 아니야? 내가 언니할게 내가 언니해야지 그럼 내가 언니해야지 내가 언니할게 그럼 내가 언니해야지 여러분 투표 그럼 내가 언니해야지 언니는게 너무 웃겨 물음표 물음표 아우 아파 응 언니가 금떡이 같은 사람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응 웅 웅 웅 웅 웅 웅 웅 웅